이제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이런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돈에는 발이 딸려 있지 않습니까 돈은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오늘 한 경제지를 보니까 세 번째 많이 읽힌 기사가 이쯤 되면 한국 대탈출 돈도 사람도 기업마저 떠나는 슬픈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제목을 참 신문 만드시는 분들은 잘 붙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네요 6배 차이가 들어온 돈 해외 직접 투자 나간 돈이 6배 많은 겁니다 역대 거의 사상 최고치네요 격차가 6배로 벌어진 겁니다 한국 자료가 아니고 OECD가 발표하는 각 국가 해외 투자 보고서입니다 상반기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내보낸 돈이 234억 불 외국인들이 한국에 해외 직접 투자 국내 직접 투자한 것이 39억 불 6배 차이가 난 겁니다 지난해는 3배였답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2분기 해외 직접 투자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먼트 FDI 보고서 234불이 나가고 그 다음에 39억 불이 들어온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 더 심해지겠죠 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6배인 겁니다 2019년도에 3.6배 2021년에 2020년 사이에 3배 2023년도에 2.2배 돈이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력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직접 투자해야 될 공장 짓고 사람 고용해야 될 국내 투자 환경 악화탄이다 나라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매력이 없는 겁니다 한국 여러분들 공장 짓고 할 매력이 없는 겁니다 한국에 공장 짓고 해서 이러면 돈을 남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수시장 이러면 쪼그라들지 돌아서면 규제 생기지 이렇게 여러분들 공장 안 지으면 사람 뽑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은 3천억 예정돼 있다가 2조로 늘린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제 눈을 끄는 것이 여기 여러분 들어간 것이 smr 소형 원자료가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한국이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은 두산 여러분들 엔지니어 같은 데가 여러분 뛰어나니까 원자료 수출 기반 구축 예산은 70억을 7억으로 여러분들 그냥 깎아버린 겁니다 그게 다 먹고 놀자는 겁니다 그냥 나눠 먹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냥 그동안 좀 벌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까먹을까 그것만 총력을 기울인 겁니다 지역화폐라는 것이 결국 돈 몇 조 프로가 여러분들 다 먹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야 이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를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이게 수출 앞으로 대목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건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소형 모듈 원자료 smr 연구개반 예상도 대폭 줄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70억 원 규모로 평생했던 민간 선진 외 원자료 수출 사업 r&d 예산을 90% 삭감해 7억만 남겼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영원에서 2조 원으로 늘렸다 그게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닦아서 해먹고 다음에 뭐죠 씨앗을 뿌리거나 이런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매일 경제에서 기자들 5명을 동원해 가지고 지역산단을 한번 럭보 취재하겠네요 산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국가대표 산업단지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유화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오송생명과학단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데 현대제철 포항 이공장 근로자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 45년 만에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도 마찬가지다 포스코 공장 폐쇄가 보여준 사면초가 한국 제조업 딱 반도체 하나 남은 겁니다 이제 그것도 저는 뭐 거의 오래 안 갈 거로 보니까 포스코가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수 1선제공장을 정적 폐쇄했다 현대제철도 중국산 물량 공세 등을 이유로 포항에 있는 제2공장을 폐쇄했다 내수 침체 해외 수요 부진 중국산 물량 확대 통상환경 악화 다 선거를 못 지켜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 큰일 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이제 시작인 거지 않습니까 뭐 어떻든 간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다음에 정신을 차리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주제 해외 문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